안녕하세요 그루발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랫동안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영상에 댓글이나 좋아요 같은 걸 눌러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상호작용을 못하는 거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아마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문의 주시는 그런 것들 중에 다른 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다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질문들을 뽑아서 제가 영상으로 답을 짧게 짧게나마 드리려고 합니다 안부나 소식 궁금해하시는 분들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지 못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읽는 거는 다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그게 좋은 댓글이든 나쁜 댓글이든 제가 정말 다 꼼꼼하게 읽기 때문에 안 읽는 건 아니다 라는 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남겨주신 댓글들을 보면서 그냥 의견을 남겨주신 것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런 댓글보다는 뭔가 궁금해하시는 점 저한테 궁금해하시는 점보다는 인도네시아 전체나 발리에 대해서 뭔가 정보적으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제가 뽑아서 영상 답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해드린다면 발리에는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내가 발리에 산다라고 등록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발리 한인회나 곳에서 이제 추정하기로 예전에는 한 500명 정도 산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터지고 여기 여행업도 지금 유지가 어렵고 그리고 뭐 한 달 살기 1년 살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200에서 3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500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더 될 수 있는 게 1년 살기 한 달 살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사실은 일종의 거주민이라고 볼 수 있죠 짧지만 단기 체류자죠 이런 분들은 사실 비자를 받는 분도 있지만 비자 없이 관광비자나 사회문화 비자 이런 걸로 들어와 계신 분들은 카운팅이 거의 안 돼요 그런 분들까지 생각한다면 사실은 500에서 1000명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한인타운이 형성됐다 이런 건 없습니다 최근에 발리에 무궁화 한국 슈퍼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는 했지만 한인타운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비자 발급 조건이 까다로운지요 은퇴 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55세 만 55세가 넘어가신 분이면 은퇴 비자를 굉장히 손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잔고 증명만 어느 정도 된다면 쉽게 은퇴 비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매년 연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따스라고 하죠 이 따스 1년짜리 비자를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이것도 약 3개월 전에 남겨주신 더클래식 님이 발리도사님 제가 발리도사인가봐요 발리가 언제 관광객을 받아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 요거는 저도 알고 싶습니다 아마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코샤카 님이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초등학생을 위한 영어 수업을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한 달 살기 동안 무료하지 않게 다닐 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산우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그냥 찾아보면 될까요 발리에는 짧게 만약에 영어를 배우러 들어오신다 그러면 학원이 훨씬 더 낮고요 인도네시아에 영어학원은 많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되겠죠 English Lesson 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산우르나 덴파사르 지역에 영어학원이 있으니까 고 인근에서 집과 학원을 같이 찾으시면 휴식과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정헌식 님이 은퇴 비자로 발리에서 한인식당 하는 오래된 분들 많던데요 불법은 아닐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불법입니다 은퇴 비자는 근로를 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 물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명확한 불법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발하셔서 참 보기 좋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는 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김형석 님께서 남겨주신 발리 체험 한 달 비용이 얼마 정도면 가능할까요 아 이거 정말 힘든 질문인데요 사람마다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만약에 혼자 와셔서 정말 싸게 싸게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00만원도 충분한데요 만약에 뭐 조금 럭셔리하게 여유를 즐기면서 살겠다 그러면 뭐 사실 제가 마음먹고 쓰면 천만원도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쓰기에 따라 다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저렴하게 하신다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30만원짜리 방에 오토바이 한 달 빌리는데 10만원이 채 안 들어가요 보통 한 7만원 정도 그러면 고구마드 37만원이니까 나머지 밥값 밥값 한 끼당 5만 룻비야 한국돈 5천원에서 만원 정도 한 끼당 잡으시면 계산이 나올 겁니다 아 내가 한 달에 몇 끼를 먹겠구나 왜냐면 아침을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계산해 보시면 대략 한 달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겠다 내가 워터스포츠를 하겠다 서핑을 배우겠다 이런 게 들어가면 당연히 또 추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찌커플TV님이 친히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딱히 물어보는 건 아니었지만 너무 반가워서 저도 답글을 대신 남깁니다 언제 술 한잔 해야 되는데 그죠? 런 프롬 유 땡스 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진바란의 맛집 재래시장 근처 여행지 부탁드려요 이거는 제가 조만간 진바란을 투어를 한번 하고 근데 맛집이 요즘 문 닫는 데가 워낙 많아요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제가 맛있는 집 선별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댓글은 메이슨 드 키아 님께서 남겨주신 처음에 그 어리신 나이에 대학 졸업하고 돈을 모아서 무조건 빨리 인도네시아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대학교 다닐 때 여기 중간에 제가 잠깐 일을 하러 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나 봐요 한국보다는 제가 전공이 인도네시아다 보니까 뭔가 인도네시아에서 제 꿈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된 게 아닌가 라고 저도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별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람이 결국은 운명이 있지 않나 영맛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댓글은 제이빈 님께서 남겨주신 롬복의 인터넷 속도는 어떤가요? 발리와 비슷한가요? 라고 남겼는데 뭐 제가 써본 결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회사별로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롬복이라고 해서 더 인터넷이 느리다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미경 님께서 남겨주신 안녕하세요 발리에도 외국인이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외국인 집 지어서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땅을 직접적으로 내 명의로 소유를 할 수 있냐 없냐 땅을 렌트를 해서 내가 집을 지어서 사냐 아니면 땅을 법인 명의로 구매를 해서 내가 집을 짓고 사냐 뭐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많은 외국인 분들이 본인의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자세한 답은 중등부 1부 3학년 8반 님께서 스즈흐 님께서 코로나 괜찮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인도네시아 지금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확산세가 뭐 전혀 꺾이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백신을 접종을 시작을 했다는 점 단지 접종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백신이 시노백이라고 중국에서 온 거죠 시노백, 시노팜이 백신이기 때문에 다음 댓글은 소디안 님과 민비초이 님께서 문득 쪽 발리 중에서도 문득이라는 부두굴 근처 지역이 있어요 이쪽 투어를 조금 해주면 좋겠다 랜선 투어를 근데 제가 가고는 싶은데 지금 우기라서 비가 막 무지하게 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요즘은 거기 가도 트래킹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거는 건기가 되면 그때 제가 한번 문득 쪽 투어 트래킹 코스를 포함해서 투어 동선을 짜서 제가 한번 방문을 하고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관리 2년차이고 1년 동안 언어 준비해서 인니 취업할 생각입니다 생산관리 경력이 도움이 될까요? 생산관리 도움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인도네시아가 아무래도 아직까지 농업과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생산관리 경력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어가 돼야죠 생산관리를 하려면 이 인부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언어가 안 되면 생산관리 능력이 있어도 활용이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언어가 충분히 되면서 생산관리 경력이 있으면 나중에 취업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호정님께서 남겨주신 발리 만디라 리조트는 1일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이거는 방 카테고리별로 금액이 조금 천차만별인데 지금 그나마 코로나 시기라서 프로모션이 많이 들어가서 제일 낮은 카테고리는 한국도 한 10만원 정도 그리고 조금 높은 카테고리 풀빌라죠 저희가 투숙했던 풀빌라는 한 30만원 정도 20-30만원 사이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정상가격이라면 요거보다 한 20-30%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느 쪽이냐 만디라 리조트는 르기안 비치입니다 르기안 비치가 어디냐면 꾸따 해변과 스미냐게 그 사이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근에 클럽 거리가 있죠 그리고 해변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르기안 거리를 찾으시면 이 만디라 리조트가 어디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댓글로 신아구스 님이 안녕하세요 26세 남자입니다 발리 대학에서 어학연수 하고 싶은데 추천할만한 학교 부탁드립니다 비용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인도네시아 발리 대학교 중에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할 수 있는 비파 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딱 한 곳 우다야나 국립대학입니다 우다야나 국립대학에서 보통 3개월 한 코스죠 한 학기 수업 듣는데 금액이 아마 크게 안 변했을 거에요 1000불 한국 돈 1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1000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학이 안 가고 일반 사설 학원이나 또는 일반 개인 레슨을 통해서 배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요거는 뭐 개인이 어떤 성향을 더 좋아하냐 여러명이 듣는 클래스를 좋아하냐 아니면 내가 개인 레슨 일대일로 내가 정말 궁금해하는 부분만 바로바로 물어보는 걸 좋아하느냐 요거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강원희님이 포항 시골입니다 크크 남겨주셨는데 제 고향이 시골이지만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그 정도까지 시골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포항에 살 때는 롯데리아 밖에 없었어요 사실 근데 요즘 가보니까 진짜 별의별 패스트푸드랑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구요 그렇게까지 시골은 아닙니다 네 네 다음 댓글로 초이크리스님이 안녕하세요 구루발리님 설명해 주신 내용에 법인 설립 비용이 8천만 룩비아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설립 비용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서류비용입니다 서류비용 여기에 이 8천만 룩비아라는 비용에는 뭐 임대료나 뭐 가게 인테리어 비용 뭐 이런 거 전혀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서류 설립 비용 컨설팅을 맡겼을 때 본인이 직접 하는 비용 아닙니다 컨설팅이나 대행사를 맡겼을 때 보통 들어가는 비용이 약 8천만 룩비아 정도 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투자 비용이 100억 룩비아라고 하시던데 그럼 실질적으로 100억 8천만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그 투자 비용 100억 룩비아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이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정관상에 내가 얼마를 투자하겠다라고 그 기재하는 금액 정관상 금액이죠 그게 100억 룩비아여야 됩니다 근데 납입 자본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납입 자본금은 신고한 자본금 100억 룩비아의 25%니까 다시 말해서 25억 룩비아가 실제 납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원칙이라는 거지 꼭 그렇게 다들 하신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나머지 진행사항은 진행하시는 업체 컨설팅 업체 대행업체한테 서로 협의하여 진행을 하시면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정부동산TV님께서 토지의 구입은 사용권 아니면 임차권으로 구입해서 건축하는 것인가요? 사용권으로 건축하시는 분도 있고 임차권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건축권 말 그대로 법인 명의로 토지를 구매를 해갖고 지으시는 분들은 건축권으로 학, 구나, 방우난이란 건축권으로 지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케이스별로 다 다른 거예요 사용권은 외국인 개인 명의로 했을 때 하는 거고 임차권은 뭐 땅을 임차를 해서 짓는 거고요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댓글로 부찌뿌두TV님께서 온라인 교육하고 계시는 사이트 링크 남겨주세요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현재는 해당 업체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 업체에 연락을 하시려면 구글에서 GLA 발리 이렇게 써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댓글은 황은호님께서 바닷가 앞에 집은 가격이 어느 정도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 요거는 저도 모릅니다 왜냐면 집값이 천차만별이고 뭐 바다라고 해도 저기 북쪽에 아무도 안 사는 지역의 바다 앞에는 집값이 싸겠죠 뭐 한국 돈으로 5천만원 1억만원으로도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는 집이 있는 반면 이렇게 남쪽 지역의 관광지죠 뭐 산우르나 진바란이나 노사두아 이런 지역에는 남아있는 땅도 없을 뿐더러 땅값 자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보통 땅값이 30평 기준으로 한국 돈 1억이 가볍게 넘어가는 땅이 대부분입니다 이 관광지 해양가 지역은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바다가 보이는 집이나 아니면 바다 인근에 있는 집들은 아무리 싸게 구한다 그래도 뭐 3, 4억 3에서 5억 정도는 충분히 나갈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집마다 집에 크기나 대지의 크기나 건물의 크기마다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말은 서울의 아파트 값 얼만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거의 동일합니다 정지훈 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가서 살 생각 중인데 제가 제 여자친구와 결혼 후 인도네시아 보고루에 살려고 합니다 보고루는 자카라타 약간 남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집을 대충 알아보고 있는데 1억 5천에서 2억이면 어느 정도 퀄리티의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예를 들어 제주도 사는 사람한테 저기 성남이나 수원에 있는 집값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루에 살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고루의 집값은 몰라요 대신 이거를 알아보시려면 구글에서 충분히 검색하실 수 있어요 디주알 루마 보고르 라고 치시면 다음 댓글로 존킴 님이 자카르타에서 인천 직항이 있나 보죠? 네 자카르타에서 인천 직항은 3개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가루다항공 3가지 중에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김혜조 님이 내 나이 70세인데 발리에서 한 달 정도 살고 싶은데 원룸을 구하려면 얼마 정도면 되나요? 답장 바랍니다 원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구하기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싸게 구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주방까지 있는 30만원대의 원룸부터 50만원, 70만원대의 원룸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원룸 중에도 수영장이 있는 풀빌라형 원룸이 있고 그냥 아파트형 구조의 원룸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형이 당연히 더 저렴하겠죠? 30만원대부터 한 70만원대까지 본인에 맞는 걸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정지훈 님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인도네시아로 이민을 갈 생각인데 집을 사는 거, 말 그대로 구매하는 거와 내가 원하는 컨셉으로 집을 짓는 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본인이 직접 집을 지으면 지울 줄 안다는 가정하에 지우면 당연히 더 저렴하겠죠? 왜냐하면 판매하시는 분양하시는 분들의 마진이 빠져있는 금액이니까 더 저렴한데 문제는 본인이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맡겨버리시면 공사비가 많이 나오거나 집을 잘못 짓는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집이 다 지어져 있는 거는 안에 내부가 어떻게든지 뜯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순 없지만 일단 껍데기, 겉면은 내가 이 정도 집이면 내가 만족스럽구나 라고 구매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게 더 비용이 많이 나간다 적다 이걸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있다면 당연히 직접 짓는 게 훨씬 더 저렴할 겁니다 다음 댓글로 트레이시킴 님이 좋은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법인 설립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 카페나 레스토랑 창업을 했다면 키타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 법인 설립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려서 혹시 몰라서 여쭙니다 네! 카페나 레스토랑을 창업하시려면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은 반드시 법인으로 설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는 안 돼요 외국인은 그렇기 때문에 카페나 레스토랑은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업종에 속합니다 다만 최소 2명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또는 현지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2명 이상의 주주로 만들어진 외자 투자 법인을 만드시면 거기에 따라 체류 비자 이따스 또는 이따스라고 하죠 이따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투자자 같은 경우 빼마 외자 투자 법인을 만들면 투자자는 최초 2년짜리 이따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너님이 인도네시아에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인도네시아에 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비파에 등록한다 하더라도 아마 학생 비자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교육부에 추천서가 있지 않는 한 지금 학교 자체도 오픈 안 했어요 사실 그래서 학교 대학교들도 오픈 안 했기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만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학생 비자는 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그냥 꼭 들어와야겠다라고 한다면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인 컨설팅 업체를 통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추천서 같은 방법을 통해서 사회문화 비자나 비즈니스 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된다 안 된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직접 그 업체에 연락을 하셔서 진행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상 이거는 개인이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 트레이시킴 님이 구르발리 님 학생 비자에 대해 집중 다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비자는 결국에는 본인이 대학이나 아니면 여기 국제학교에 등록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비자예요 일반 뭐 학원을 등록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정식 교육을 등록을 하거나 또는 비파 과정에 입학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학생 비자입니다 당연히 등록을 하면 학교에서 진행을 해 주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따로 다룬다고 해서 한국에서 어떤 개인이 이거 학생 비자 준비해서 와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혹시 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겠으면 학교부터 먼저 알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통제관님이 문의드립니다 발리에 중동 음식 식당이 많이 있겠죠 별로 없습니다 제가 코타에서 한 군데 이름 뭐였지 저도 궁금해서 먹어는 먹어는 보긴 했는데 그렇게 맛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치차리토님이 안녕하세요 형님 혹시 발리 말고 인도네시아의 시골 동네에 집값 또는 땅값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아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네요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있기 때문에 시골은 뭐 30평 기준으로 30평이 1R인데요 그러니까 100제곱미터죠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한국도 한 300만원 하는 곳도 있고 200만원 1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당연히 형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겠죠 요것도 제가 어느 정도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나머지 질문 중에는 뭐 40대 아니셨어요? 네 40대 아직 아닙니다 얼굴은 조금 그렇지만 발리 언제 가세요? 아 발리 지금 이미 왔습니다 댓글은 요 정도까지 답을 해 드리면 될 것 같고 메일로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제 개인 사정상 메일로 이제 문의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앞으로도 메일을 주셔도 제가 한 분 한 분 일일이 답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그 질문의 내용이 다른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면 제가 꼭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물어보시는 질문하신 분들의 댓글만 이렇게 읽었는데 이분들 외에도 제가 항상 영상을 올리면 제 영상에 댓글 꼬박꼬박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제가 정말 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고 있고요 응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분들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코로나 끝나서 혹시 발리 들어오실 일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 주십시오 제가 꼭 커피 한 잔씩은 다 사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말씀은 못 드리지만 분명히 제가 기억하고 있다는 점 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질문 있으면 또 영상에 많이 남겨주시면 이렇게 한 번씩 몰아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